너 달리기를 잘하니까 일로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전체밖에 없어 옷 스타일은 괜찮아 괜찮아 두 스타일도 괜찮아 괜찮아 그 다음은 아홉샤 동구 학교에서 배울 것도 없고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학교 와서 하는 거라고는 주전자 당본밖에 없다고요 너무 구잡을 놈냐 동구 특수학교에 보내셔야 돼요 머리는 나쁘지만 동네에서 제일 착해요 개가 애들을 마시는 물에 개구리를 넣었잖아요 안됩니다 학교 계속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동구가 야구하면 앞으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동구 야구 목소로 하자 너 야구가 뭔지 알아? 동구 학교한테 넘어야 돼 지금 지금부터 나오지 마 이 물 다닌 것도 끝이야 알았어? 우리 애가 정말 착한데 머리가 좀 나빠요 근데요 우리 애 야구 야구 잘하면 학교 계속 다닐 수 있고요 학교 계속 다니려면 우리 집에 살아야 돼요 동구야 괜찮아 평생 경신청은 그렇게 살래? 이것도 못하면 물주 환자도 뺏기고 학교도 좋게 났단 말이야 이 바보야 너 절대 못해 동구가 왜 못해? 딸래기를 많이 알았는데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야 동구처럼 머리 나쁘면 나는 것도 못해요 동구야 이제 혼자서 집에 찾아올 수 있지? 응 우리 동구 꿈이 뭐야? 아빠랑 사는 거 uper겠네 아 우리빈에 살lax 지민아 regard Agricultural 기다렸다 설명 그리 화렙 즐거울 본 저희 응 aha utan musician Northwest 느리